자 역사를 가정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외관계 받고 오늘 원간섭기 봅니다. 원간섭기는 일단 시험에 원간섭기의 시대적 특징을 물어보는 선택지가 많이 출제됩니다. 원간섭기는 이러이러 했다는 거 아느냐 하는 내용이 출제되니까 쉽게 공부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원간섭기에 왕들은 충자 원나라에게 충성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묘호라고 이야기하죠. 조나 종 이런 걸 쓰지 못하고 무슨 무슨 왕 그런데 충자 들어가는 충렬, 충선, 충숙, 충의, 충목, 충정왕인데 6명의 왕 중에 일단 충목왕 때 정치도감이 만들어졌다는 것만 일단 선택지로 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인 충렬왕과 충선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려에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태조, 광종, 성종 그리고 공민왕 말고는 문벌귀족기의 현종, 문종, 숙종, 예종보다도 조금 중요한 게 충렬, 충선왕이에요. 충렬왕은 원간섭기 첫 번째 왕이니까 막 원간섭기 접어들면서 고려와 몽고 연합군, 여몽 연합군이 일본원전 갔던 것도 충렬왕 때고 그다음에 이제 원나라 제후국이 되니까 관제가 격하당할 때도 충렬왕 때인데 문화사 내용이긴 하지만 워낙 충렬왕 시기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거라 충렬왕 때 안양이 성렬왕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과 성렬왕이 수용된 게 충렬왕 때예요. 엄청난 역사소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나중에 역사소 공부합니다. 문화사 가면 이승휴의 제왕운기와 그 직전에 1년의 삼국유사가 다 충렬왕 때인지 알아?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충렬왕은 진짜 충렬왕 업적 엄청나게 더 정리해드리고 싶은데 특히 관학진흥책은 문화사 가서 하는 게 맞지. 서막전만 잡을까? 경사교수 도감, 국학을 성렬왕 이런 걸 하시지 말고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만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렬왕이 수용됐고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쓰여졌다고. 그 다음 충선왕은 원래 서방국사에는 사림원 설치가 미친 듯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냥 사림원이라는 정치기구를 만들었다고 암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어찌저찌해서 고려왕도 하고 원나라에 가서도 좀 권력을 잡고 있었던 게 충선왕인데 충선왕이 원나라 수도 연경의 망권당이라는 학술기구를 만들어서 고려학자 이재현 등이 원나라 최고학자 조맹부 등과 교류하게 만들었어요. 충선왕은 업적도 다른 게 많아요. 수시력이라든지 소금전매지라든지 근데 한능검에서는 일단 망권당 먼저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공부량을 줄여드려야죠. 그리고 나머지 왕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충렬왕과 충선왕을 꼭 잡으시고요. 그럼 이제 원감석기 시대적 특징을 잡아갑니다. 여러분 원감석기 접어들자마자 일본 원정을 두 차례 합니다. 두 번 다 태풍 때문에 실패했다. 아 원감석기에 고려와 몽고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공격했으나 태풍으로 실패했구나 이거 하나 잡으시면 되고 관제가 격화됩니다. 여러분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려중앙정치조직은 당의 3성 6부를 모방해서 2성 6부 체제로 운영했다. 이거 기억납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원나라 제후국이 됐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왕은 왕인데 황제나라라는 아니니까 감히 그 중앙정치조직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2성이 1부 첨이부로 내려오고 6부가 4사로 그래서 여러분 첨이부 4사 좀 암기해 주시고 조금만 더 추가한다면 바로 밑에 나오죠. 중추원이 밀직사로까지는 원래 소망사에는 엄청나게 많이 출제됩니다. 다시 2성 6부가 첨이부와 4사로 내려와요. 그래서 첨이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런 거죠. 문벌귀족 기회는 따라올 수 있을까? 중서문화성의 재신, 중추원의 추밀, 재추의 도병마사 그랬잖아요.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에서 문벌귀족들의 권력을 잡았다라면 원간석계는 권문세족들의 첨이부와 밀직사에서 중추원이 밀직사로 바뀌었잖아. 중추원 기억납니까? 왕명출납하고 군사기밀 담당하는 중추원 기억 안 나시죠? 하여간 여기까지만 관제격화를 좀 기억하시되 이거 중앙정치조직에서 분명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병마사는 원간석계의 관제격화가 아니라 식목도감의 기능까지 빼앗아서 기능이 극대화돼서 최고 합자 기구가 된다. 이게 도평의사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로 바뀌었고 기능이 극대화됐다. 여기까지는 조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럼 정리할게요. 원간석기에 일본 원정 실패했고 관제가 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정간섭을 당하는데 내정간섭 당할 때 여러분 정동행성이라는 정치기구는 꼭 잡으십시오. 내정간섭을 총괄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공민왕이 정동행성을 협파하겠지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정동행성과 더불어서 그냥 두 개만 좀 더 암기할까요? 군사조직을 만호부라고 하고 감찰기구인데 이게 원나라가 우리를 감찰하는 걸 순마소라고 한다. 아, 정동행성, 만호부, 순마소가 있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좀 잡아주시고 심양왕이라든지 독로와 제도라든지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 엄청난 스타이 행해집니다. 그럼 인적자원 스탈은 무조건 공녀 몽고가 일부 다 처제거든 그래서 고려 여자들을 곡물로 끌고 가는 걸 공녀라고 하는데 그 공녀를 끌고 가기 위해 결혼도감을 설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태같은 너무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빼앗기냐고 유부녀는 끌고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결혼시키는 조혼의 풍습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공녀, 결혼도감, 조혼 풍습 그 다음 물적자원은 금, 은, 배 이런 것들도 많이 가져가는데 고려 매를 너무 좋아합니다. 해동청이라고 불렸던 고려 매를 너무 좋아해서 매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응방이라는 기후가 만들어졌구나. 원감속계 응방도 만들어졌다는 거 하나만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몽골풍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몽골풍 중에 조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호복과 채도 변발 그러니까 몽골식 변발과 호복, 몽골식 옷 정도만 기억하시고 물론 몽골에도 우리의 풍습인 고려양이 유행한다는 거 제가 뭐 빠트린 거 있는 거 한 번만 책을 볼게요. 그 다음 영토 상실 하나 좀 빠트렸는데 영토는 그냥 동영부가 황해도 이북이에요. 그 다음에 쌍성총간부, 함경도입니다. 탐나총간부 이렇게 빼앗아 갑니다. 원나라가. 그런데 자비령 이북의 동영부와 탐나총간부는 충렬왕 때 일찍 수복을 하는데 나중에 쌍성총간부는 공민왕 때 수복된다는 건 공민왕의 업적은 너무너무 많이 출제될 겁니다. 자 그럼 원감속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원감속계의 첨이부와 일부, 밀직사 등이 중앙정치기구였습니까? 원감속계 최고 권력자는 친원세력인 권문세족이었습니까? 원감속계 응방이 설치되었습니까? 원감속계 공료가 끌려가는 과정에서 결혼도감이 설치되고 조원의 풍습이 유행하였습니까? 여러분 원감속계의 호복이나 채두변발이 유행하였습니까? 원감속계의 몽고에서는 고려양이 유행하였습니까? 원감속계의 최고 정치기구 정동행성이 만들어지고 만호부와 순마소 같은 기구들이 만들어졌습니까? 원감속계의 일본 원정을 했으나 실패했습니까? 이거 예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원감속계 왕으로 시험 출제되는 건 충렬왕과 충선왕이다. 다시 한번 충렬왕 때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쓰여졌고 이거 역사서에서 공부합니다. 충렬왕 때 안양이 성약을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그것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충렬왕이 첫 번째 왕이니까 충렬왕 때 관제격화 당하고 충렬왕 때 일본 원정 실패했다니까요. 물론 충렬왕이 동령부와 탐낮 총관부를 되찾기도 합니다. 조금 더 추가하자면 그리고 충렬왕은 망권당이라는 학술기구 만들어놓고 원나라에 원나라 최고학자 조명부와 고려학자 이재현을 교류시켰다. 충렬왕이 사림원 설치했다. 충렬왕이 소금의 전매지 실시했다. 이 정도 조금 더 알면 땡큐일 것 같고요. 충렬왕이 수시력 이제 보통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원감속계의 소금의 전매지가 실시되었다. 원감속계의 수시력이라는 역법이 사용되었다. 역법 나중에 문화사에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게 충렬왕의 업적보다도 원감속계라는 표현으로 오히려 한눈금에는 많이 기출되니까 충렬왕, 충렬왕 업적제가 강조한 것만 딱 잡아주시고 원감속계는 이래저래 했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별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고려시대 이와 같은 왕의 시호가 충자로 시작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이 시기 보시면 충렬, 충선 이 두 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당연히 원감속계예요. 원감속계 사시에 대해 말해볼까요? 최초의 소원인 백운동 소원이 건립되었다. 이거는 조선 16세기의 중종 때 이야기니까 야 이건 좀 아닙니다. 이때는 아니고요. 주세붕의 건의를 통해서 백운동 소원이 만들어지는데 이 백운동 소원이 성리학을 처음 수용한 안양을 모시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소수선으로 이 소수선으로 명칭을 바꾼 건 나중에 이왕이라고 조선사가 가서 공부할 겁니다. 설이 규장과 검사관에 등용되기도 하였다. 이거는 정조 때예요. 정조 때 규장과 검사관에 임명된 박재가, 유득공, 이덕무, 서이수 이 네 명의 검사관이 있었는데 이 박재가는 실학자로 공부하는 거고 유득공은 바레고라는 역사서로 공부하는 거고 이덕무는 천장관 점서라는 백과사전을 썼다라고 나중에 만나게 될 겁니다. 변발과 호복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아이고 정답. 체도 변발이 어떤 변발이냐면 앞머리만 이렇게 내리고 뒷머리 딱 발짝 민 건데요. 이렇게 하고 쫙 자릅니다. 막 귀엽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호복.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조선문화사에 가면 태종이방원 때 아 이거 태종 때라고 진짜 시험에 잘 나와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나중에 공부할 거고 망이 망소이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내가 망이 망소이난은 무신직공기다. 무신직공기 여러 반란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의 난 석영유수 조의총의 난 그 다음 교정사원의 저항 망이 망소이난 김삼이 효심의 난 만적의 난 이런 난이 무신직공기다. 그렇게만 알아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 문제가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별로 오른 것은 화면의 그림은 천산대렵도는 이건 공민왕이 그린 그림이에요. 참 문제 없는 건 잘 만들어. 근데 변발과 허복을 통해서 그럼 무사래 이러한 머리 모양과 복장이 지배층 사이에 유행한 시기는 원간섭기입니다. 이 원간섭기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원간섭기 사실 윤간이 동북구성 이거는 여러분 문벌기족사회잖아요. 윤간이 동북구성을 쌓았다. 숙종 때 윤간이 별무반 만들었고 예종 때 동북구성을 쌓았거든요. 예종 다음이 인종이었고 인종 때 무슨 난? 이장임 난과 묘청의 난이 다 인종이었죠. 권문세족이 도평우사사를 장악했다. 여러분 원간섭기에 도병마사가 도평우사사로 바뀌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원간섭기 지배층이 권문세족이라는 건 제가 앞시간에 연표로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시 사회사 가면 조금 더 언급 아니 이 다음 시간에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을 좀 비교해 볼까요? 자 그래도 되고요.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차지했다. 이건 무신 직공기에 대한 설명이죠. 정중부는 어디서 정치했다? 중방에서 정치했다. 초조대장경을 만들어요. 이거는 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략을 불심으로 이겨내자고 현종이 초조대장경을 만들었는데 이걸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몽고가 침략해서 살리탈한 놈이 대구 부인사에 있는 초조대장경을 풀태웠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은근히 잘 나와요. 초조대장경? 만족을 비롯한 노비들이 만족에 난 또 무신 직공기 그래서 무신 직공기의 여러 난들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충분히 풀어집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강의 끝내고 다음 시간에 고려 멸망 그리고 그 전에 공민왕 이야기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